친구들 안녕 오늘 꾸미와 함께 할 말씀은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잠원서 4장 8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잠원서 4장 8절 말씀 아멘 친구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품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친구들에게 힘을 주실 거야 언제나 마음 안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며 내일 또 만나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